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김대중을 선한 존재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의 부강한 대한민국은 없었으며 아직도 가난하고 헐벗은 대한민국이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지도부였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가 굴삭기 앞에 드러누워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런 자가 1971년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산업화,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 등 이러한 산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강의 지적도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의 과거 1971년 신민당 후보 시절 발언을 보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한 것이오. 나라의 경제의 혜택이 마치 우산 살펴지듯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 건설은 잘 된단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우산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 무명 배옷을 입고 신천지를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조선왕정 국가로 돌아가자는 말인가요? 다 굶어 죽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궤변인가요? 조선이라는 거짓된 환상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태보 시키려 했던 자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이 만일 당선이 되었더라면 경부고속도는 물론 각 집마다 있는 자동차도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며 2019년 현재까지 사는 곳은 아파트가 아닌 초가집이며 입는 옷도 무명 배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산사회를 꿈꿔오고 행동으로 실행하려던 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정책과는 180도 다른 발전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전 방식이라고 말하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각 당 슬로건부터 다릅니다.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가 1963년 선거에 이어 재격돌했습니다. 공화당의 슬로건은 여러분의 명랑한 생활과 보다 편리한 살림을 위해 민주공화당은 황소처럼 힘차게 일하게 했습니다였고 신민당은 비니비니 근대화냐 썩은 정치 바로잡자를 내세웠습니다. 2019년 현재 되돌아보면 신민당의 슬로건은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나라를 태보시키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신민당 주된 내용은 이 모든 내용들은 대한민국을 정책 또는 태보시키는 내용들 뿐입니다. 기업이 없었다면 현 대한민국이 없었으며 산업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관료가 나라를 욕동성 있게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기업가들만이 나라를 활력있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1960년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찢어지기에 가난했으며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인데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풍요롭고 중산층을 육성하려면 공업이 필수적이며 농사만 짓고 산다면 평생 나라 발전은 꿈도 못 꿉니다. 굳이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집앞이나 어딘가에 밭을 구입해서 농사 지어보세요. 평생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고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경험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생각이 바로 바뀔 거며 농사로는 넉넉하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971년에 신민당 후보는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은 1950년대를 암흑의 전제시대 1960년대를 개발을 빙자한 독재시대로 규정하고 1970년대는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이 당선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중경제 실현과 농업혁명 추진, 부유세 신설, 예비군 완전 폐지, 남북한 기자 교환, 서신 교류, 최우긴 왕래, 미일 중소 4대국의 전쟁 억제 보장 등 박정희 패러다임과 정반대 정책을 들고 나와 박정희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농업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후보의 성향과 정책 방향의 농업혁명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김대중은 새마을운동처럼 성공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업혁명과 동시에 기회평등과 열심히 수고한 만큼 보상을 주면서 노동 우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며 후보 공약만 보더라도 당선 후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북한 무장공비가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으며 울진삼청 무장공비사건으로 12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 250만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이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김대중은 예비군 완전 폐지를 들고 나온다는 건 정신이 나간 짓이었습니다. 소련, 중공이 버젯이 살아있고 냉전 상황, 남북한 긴장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를 하자는 건 현실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북한 간첩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서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 한 편 더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김대중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